법가대학 학생의장 법가대학 학생의장 법가대학 학생의장 안녕하십니까 신입생학우 여러분 저는 제48대 띠엣 학생의장 법가대학 학생의장 1.3학번 이상민입니다 우선 학우 여러분들의 명제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학교 합격을 통지 받으셨을 때 걱정도 많이 되시고 기대도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법가대학 띠엣 학생에는 학우 여러분들의 곁에서 기대감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곁에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부담없이 찾아와주시면 저희가 학우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우 여러분들의 대학교 입학을 축하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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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